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놓고 사상 첫 국회 법사위 청문회가 민주당 주도로 열리게 되자 국민의힘은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청원도 법사위에 올라왔는데 민주당은 이것 역시 청문회를 열자는 입장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대한 청원입니다. 검사 탄핵과 판사 탄핵에 이어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상임위 회부 조건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충족해 국회 법사위로 넘어갔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에 탄핵 찬성 청문회를 개최하는 만큼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개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반대 청원 청문회를 8월 중 개최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앞서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19일과 26일 탄핵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위헌 위법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본회의의 무겁고 엄격한 헌법 절차를 상임위에 가볍고 유연한 국회법 절차로 참탈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적 조치로서 추경원 원내대표도 JTBC와의 통화에서 아직도 국회 운영과 탄핵의 엄중함을 못 깨닫는 것 같다면서 국민 청원을 이유로 국회 본무대에 탄핵을 가볍게 올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청원 청문회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내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합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